써주시고 오랜만에 가져온 곡이 있어요 편지라는 소절이 들어가는 끝부분에 랄랄랄랄랄랄랄라 하고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나 오늘 그대에게라는 곡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가 너무 좋은 공연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소리가 여기까지 잘 안 들려요 너무 너무 공연장이 그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들려주실래요? 네 대화도 조금만 크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 잘 안 들려가지고 우리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코러스? 나 오늘 그대에게 지를 수 있어요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? 좋아요 그리고 제가 편지를 준다고 했을 때도 해주셔야 되고 다시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? 네 맞아요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 오늘 그대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? 나 오늘 그대에게 편지를 쓸 거야 랄랄랄랄라 라랄랄랄랄랄라 예쁘고 예쁘고 웃고 더 잘 깨끗한 거야 랄랄랄랄라 나 그대의 손 꼭 잡고 조용히 돌리면 내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려 제가 놀래요 편지를 출발하러 그럴 거야 나나나나나나나 아무도 모르게 자기 죽어서 그대의 손 꼭 잡고 조용히 돌리면 나는 지금은 자식 그대의 길에 찾아다 그대의 손을 잃었고 그대에게 손질했을 거예요 내가 난 너나나나나나 한 눈이 버릇 내 손이 죽어서 돌아올게 감사합니다